단라라 단라라해드리던 우리 고맙습니다 단라라 단라라 타라! 감사합니다. 물이 아니었고 쓰러웠네요. 아까 고깃집에서 못 시킨 55년산 위스키야. 어때? 이 향부터 다르지 않나? 네, 몹시 기억에 남을 맛이네요. 원한다면 다음에 또 사주지. 자, 그러면 다음 무대를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징 스타! 라스 라스! 박수! 영옥 씨. 영옥 씨. 영옥 씨. 얘 또 이러네! 그만! 자제 좀 하세요. 이러다 실수하시겠어요. 아오, 영옥 알아요. 내가 언제 실수하고 봤어요. 미키야! 이제부터 내가 흔들어들어야.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야, 나도. 회장님 빌로 하고 싶어요. 나도. 나도! 야, 그만해라. 뭘. 아, 어이? 시이. 내가 긴 미소보다 긴미소보다. 아니 김지아만 못하게 뭔데? 뭔데? 어? 아 너로... 회장님... 아니 너로... 왜 그래? 아이씨... 회장님... 그러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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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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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식이라는 거 말이야... 정말로 피곤한 거군... 이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를? 오늘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셨는지 말해요... 전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비서! 네! 나 오늘... 엄청... 스윗... 하지 않았나? 네? 회식도 함께 해주고... 수고스러움을 마다하고... 친히 집까지 바래다주고... 오늘같이 로맨틱하고 행복한 날이... 앞으로 김비서의 일상이 되게 해주지...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내가... 내가... 김비서와... 연애해주겠다는 뜻이야... 네? 진행해주신...